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4497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유채동산 인도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방산업체였습니다. 방산업체가 무기를 납품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내 거, 물건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죠. 피고는 조선소였는데 회생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회생에 들어간 망하고 나서 피고 승계인인 대한민국이 참여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이걸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한테 돌려달라고 한 사건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방위사업청이 대한민국 소속의 방위사업청이 원고로부터 한포를 구입합니다. 대형 포조, 배에다 달. 한포를 구입을 계약을 해서 조선소에 갖다 줍니다. 물론 갖다 줄 때는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원고가 조선소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사기는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한포를 군함에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는데 조선소가 잘못해가지고 군함이 침몰되어가지고 한포가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한포가 침수되면서 한포가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조선소가 한포를 구입을 해서 다시 변상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소가 방위사업청이 여기다가 방산업체 원고로부터 한포를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한포를 배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업체는 두 번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방위사업청에 한포를 팔았고 두 번째는 조선소에 팔았습니다. 조선소가 방위사업체에다가 돈을 및 대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 하니까 원고가 한포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한포를 돌려달라고 해서 조선소를 상대로 했다가 조선소가 이거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내 거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거 내 거다 라고 하면서 피고로 승계해서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이 한포가 첫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매수를 했지만 두 번째는 조선소가 구입을 해가지고 한포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구입한 거 두 번째 한포 이 한포는 방위사업청한테 넘겨준 거냐 아니면 조선소가 받은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즉 제3자에게 인도된 물품은 계약을 해제를 할 때 대금을 안 줬으니까 계약을 해제하죠. 할 때 영향을 받느냐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와 조선소의 계약 그건 두 번째 한포 구입한 거 그건 제3자를 위한 즉 방위사업청을 위한 계약이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야 할 수 없다. 즉 제3자란 누구냐 등기 또는 인도 등 권리 취직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즉 대한민국 같은 사람 이 경우에 즉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경우 그 경우 그러니까 조선소가 대금은 지급을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서로 알고 갖다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제3자가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3자 계약의 수익자인 대한민국도 소급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한포 인도 청구를 응하지 않아도 된다. 즉 원고는 조선소를 상대로 대금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물건도 못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방위사업청이 매수를 했고 그걸 갖다 줬잖아요. 이때 조선소는 이거를 소유권을 갖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소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한포는 대한민국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포를 조선소가 샀을 때도 이 한포는 대한민국 소유가 맞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선소와 방위사업청의 계약의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한포를 돌려줄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실무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니면 극부 이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제3자 인도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기준은 이겁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꽃집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할 때 전달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꽃을 갖다 준 거니까 이런 걸 제3자의 계약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일단 받은 다음에는 대금을 못 받더라도 꽃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돈을 안 낸 것이지 그 꽃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한포 납품 계약은 조선도 배달이지만 제3자 계약, 첫 번째 납품 계약은 제3자라는 계약이 아니었는데 두 번째 계약은 조선도 배달이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되고 이 판례가 보면 그걸 잘 구별하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